소고기 양념튀김 소고기 양념튀김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보겠습니다. 소고기, 실파, 참기름, 참깨, 달걀, 마늘, 녹말가루, 밀가루, 소금, 당면, 파슬리, 메몬, 식용유, 한지 또는 A4용지고요. 청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소고기를 결의 반대로 잘게 굵은 채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는 결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반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소고기에 양념을 한 후 달걀과 밀가루, 전분을 넣어 섞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섞지 마시고요. 먼저 밑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튀김 반죽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양념한 재료는 조금씩 넣어 튀겨내시오. 동그랗게 모약을 만들어 튀기는 경우는 오작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양념튀김을 동그랗게 빚지 마시고요. 수저를 이용해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항상 파슬리나 깻잎 또는 청차조기 잎이 나온다면 찬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고기는 키친타올 싸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면, 김 이렇게 물에 젖으면 안 되는 재료들은 비닐봉지나 다른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채부터 썰겠습니다. 마늘은 다질게요. 먼저 편을 썰어주시고 실을 썰어주시고요. 칫솥 마늘은 굵게, 칫솥 마늘은 굵게 넣어줍니다. 실파 썰겠습니다. 실파는 손속 썰어주세요. 실파는 손속 썰어주세요. 그리고 가장자리 정리해서 놔둡니다. 이제 소고기 썰겠습니다. 저는 소고기 결이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썰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결 반대로 썰겠습니다. 고개 두꺼우면 폴 뜨시거나 편을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 반대로 굵게 채를 썰겠습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굵지 않도록 0.6cm 이하로 썰어주시고요. 길이가 너무 길으면 동그란 모양 맞을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 4cm 정도 길이를 썰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또는 그 이하도 괜찮습니다. 이제 고기에 양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양에 따라 양념 양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 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청주 간장. 액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질어져서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고기 양이 적으면 간장 청주도 조금 줄여서 넣어줍니다. 청주간장, 그 다음에 깨, 참기름, 다 한 작은술이나 그 이하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과 칠파입니다 이렇게 고기에 양념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노른자와 밀가루 전분을 넣겠습니다 흰자보다는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고기 양이 좀 적은 경우에는 노른자도 반개만 사용해 주시고요 고기가 넉넉하다면 계란 노른자 다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전분입니다 양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전분은 좀 더 색깔이 하얗고 포드득하며 밀가루는 누럽고 부드럽습니다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반죽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튀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튀김 해 보겠습니다 당면 먼저 튀기시고요 소고기를 튀기는 것이 기름을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온도 체크는 젓가락으로 해 보셔도 되고요 당면을 조금 떼어서 안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당면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릅니다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당면은 안 튀겨지므로 당면을 체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면 넣으시면서요 바로 모양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서 동그랗게 안 튀겨지는 부분 없도록 한번 뒤집어 주시고 하얗게 전체가 부풀었다면 얼른 빼줍니다 이렇게 튀겨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온도가 낮으면 전혀 튀겨지지 않고 부피감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놓고요 소고기를 튀기겠습니다 소고기 튀기실 때는 수저 두 개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작은 수저일 경우에 사이즈 똑같은 걸로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일반 밥수저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기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더 잘 떨어지라고 여기에 기름을 조금 묻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단단하게 안 뭉쳐졌을 때는 소고기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안 뭉쳐졌을 때는 소고기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튀겨진 소고기 양념튀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튀김에 들어가는 종이접기입니다 산지 또는 A4용지가 지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직각으로 접어서 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중간중간에 올려줍니다 소고기 양념튀김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몬은 오른쪽에 놓은 편입니다 그리고 파슬리로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소고기 양념튀김 완성되었습니다 소고기 양념튀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